조식 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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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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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온 쉬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오, 오. 아, 오, 오, 오. 아, 나는 30 정도는 이깟네. 짜잔. 인산부는 무조건 인증이 있어야 돼서 미술가루도 있고요 배고품들은 여기다 보관을 하고 매일매일 신선품이나 냉장품들이 아침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인산부 라인으로 가다가 하루에 한 번씩 주워야죠 하루에 쓸 거 하루에 한 번씩 주워야죠 인산부 대대마다 상자 하나하나 두 개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오면 이 라인에서 이 블럭에서 이분한테 필요한 물품들이 불이 들어와요 빨갛게 불이 들어오면 이분은 숫자까지 수술해서 감자 넣고 이렇게 수술할 때 불이 들어오고 숫자 부품을 하고 버튼을 눌러주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A 인산부는 끝난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지구를 지키는 ESG 경영 실천운동 한국농수산식품교통공사가 앞장서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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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